크리스마스 특집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소파 스테이크와 피라미스를 드셔야죠. 최연석 셰프가 스테이크를 했었어요. 그때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좋아 솔직히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재미가 더 없잖아요. 분명한 건 최연석 셰프님 거보다 훨씬 예쁩니다. 이 방송 모니터 안 하겠지? 오늘 뭐 먹지? 매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